세상에는 이미 주인이 다 있더라고.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뭘 하려면 누군가를 죽여서 헷들거나 남들이 안 하는 위험한 거라거나. 아름다운 올림픽의 도시에서 이게 뭔 상스러운 짓이냐. 리조트, 니가 할래? 제고요? 지금 사장 중에 용상한 새끼가 하나 있어서 그런다니. 술을 완전히 때라, 경영회에서. 아니, 그 리조트 형님 준대요? 그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? 너 미쳤어? 야, 저들은 또 왜 거꾸로 매달아온다. 멀미하잖아. 야, 니 멀미하나? 내가 안 한다고. 이래서 제가 대화를 싫어해요. 대화로 뭐가 해결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. 공소 전환해. 회장님 말이야. 말만큼 의미 없는 게 없어요. 같이 살자, 이력보다 급하면 친구 심정부터 씹어먹는 게 그게 인간이야. 애초에 니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야. 니 여서 더 가면 나도 방법 없어. 이제 와서 멈춘다고 뭐 해가 달라지? 넌 억울하면, 넌 억울하면 안 돼. 넌 억울할 뻔할 savoir Be